오늘의 해외직구 핵꿀팁정보 콘택트렌즈를 최저가로 최고싸게 해외직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사이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콘택트렌즈 구매 사이트는 바로 렌즈고고입니다 절대 같은 회사라서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가격이 좋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렌즈고고에서 콘택트렌즈를 사면 왜 싸냐? 첫 번째 이유는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배송 혜택과 3천원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구매시 배송비도 없고요 구매 가격에서 3천원까지 할인이 되겠죠? 이게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려고 만든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혜택이 장난이 아니네요 두 번째 이유는 세트 상품 할인입니다 자 그럼 인기 콘택트렌즈 제품을 예로 들어서 얼마나 저렴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착용이 가능한 렌즈로 인기 많은 제품이죠 쿠퍼비전 바이오피니크 6개의 비 25,750원 정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 가격도 진짜 엄청 싼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품 가격도 싼데 여기서 4개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세트 할인이 돼서 10만 3천원이 아닌 10만 940원 2,060원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? 여성분들 컬러렌즈 많이 쓰시죠? 컬러렌즈 중에서 유명한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도 2만 7,810원 이 제품 역시도 가격이 정말 정말 착해요 아큐브 디파인 컬러렌즈도 역시 4개 이상 구매하시게 되면 11만 1,240원이 아닌 10만 6,792원으로 디파인은 무려 4,448원이나 가격이 할인이 되네요 가격 보세요 미쳤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만원 이상 구매하셨다면 당연히 배송비도 무료고 3,000원 쿠폰 할인에다가 세트 할인까지 되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싸지지 않나요? 그리고 첫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포인트로 1,000원을 받아서 또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 더욱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렌즈고고 사이트 안에 여러가지 할인 이벤트들이 많아서 더욱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게시글에 올려놓은 렌즈고고 사이트 링크를 누르시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사이트 홍보... 아니지... 콘택트 렌즈 최저가로 해외직구하는 핵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욱더 좋은 해외직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